핵불닷 줘 Kansas 여러분 감사합니다 gu가 안밀렸으면 이겼는데 의문사 해가지고 좀 빡세다 레클럭님도 살이 안죽었으면 좀 수월했을텐데 예예 무조건 이길대까지 옛날에는 그전에는 연승이었어 원래 6승 아니고 5승 5승전에는 5연승 이거 바뀐거야 어제같은 형님 데리고 토실님하고 혜택 상습이 내리고 더티어 낮은 형님하고 5연승할 때 바뀐 저기에 우펜은 솔직히 고수들 저거 많이 안오거든요 토실님하고 할 때보다 더 잘하는 애들 많이 들어왔어 어웨이가 3명 다 9티어였던 적도 있어 엠마수수수 신비디알 아니 크리 3명 다 9티어 우리팀은 3,4티어 형님들 2명 핫티어 17대 27 그 형님들 데리고 우연승 해야되 환대 요게는 그정도 까지는 없어 고티어들을 다 접어가지고 우연승 아니 근데 우연승까지는 제가 할만하고 밖에 나는 되게 힘들어 옛날에 뭐 늑대형, 스캔형이랑 같이 무신파가 만지치면 만개 딱 한 달 걸렸어 그냥 안탐 아 양포로 하자 양포 양포 하나 왠지 질 것 같다 아 요새는 이제 다 개념들이 좋아져가지고 불타한 방구였음 그냥 그냥 옛날에는 투자구 원테란이면 그냥 둘 다 울링에 뻘쳐 우니버쳐 이거 하는데 요새는 이제 투자구 원테란 나오면 이제 갈탈에 메카의 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부터 해 안날라고 다 뗐는데 다 뗐는데 루링하고 마린 더 할 수 없네 아 나이스 나이스 purchase 예 yeah 가 인양 조금만 축업 도로 그냥 잡아봐도 되거든요 너무 아쉽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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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안녕.